자, 벌리고 자, 천천히 앞에 있다 오므려야지 옳지 자, 천천히 A자 크게 만들어서 속도 조절해 속도 조절 자, 왼쪽 다리에 힘 주고서 턴 옳지 자, 왼쪽 다리에 힘 주면서 턴 자, 팔 다 벌려주고 줄 맞춰서 잠깐만 다 멈춰서 줄 맞추고 가자 자, 다시 자, 강경 마치고 얘들아, 앞에 사람 강경 자, 아가야 자, 아가야 자, 쏴 옳지 아니, 아니, 아니 속도 조절만 잘해줘 간격 잘 유지하고 잠시만 사람 앞에 잘 보고 천천히 A자 만들면서 자, 천천히 내려 자, A자 만들면서 내려와줘야 돼 옳지 자,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 힘 주면서 턴 자, 무릎에 확실히 힘을 무게중심으로 옮겨줘야 돼 굽히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줘 알겠지? 자, 여기는 경사가 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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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